식구들의 버릇을 고친 며느리 옛날에 식구마다 손버릇이 나빠서 동네 사람들의 물건을 자주 훔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든 집안인지 온 식구가 손버릇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마나 감쪽같이 누구네 물건을 훔쳐왔는지를 자랑으로 여겼지요. 동네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손버릇을 눈치채고 물건이 없어지기만 하면 이 집에다 의심을 두고 감시했습니다. 그 집에서 막내 아들을 장가 되려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워낙 도둑의 집안이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가까운 마을에서는 장가 될 수가 없어 아주 먼 어느 산골 마을에서 며느리를 얻은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집아 보니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구네 집에서 무엇을 훔쳐올 것인가만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동네 이장 내 집에서 비단 한 피를 훔쳐왔습니다. 식구들은 비단을 풀어놓고 자고리를 해 입자는 둥 두루마기를 해 입자는 둥 좋아라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건을 잃어버린 이장 내 식구들이 손에 몽둥이를 들고 집집마다 뒤지고 다녔지요. 다른 집들은 다만 형식적으로 세세 살펴보는 것이었고 사실은 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 아주 버릇을 고쳐놓을 속셈이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옆집까지 수색해 오는 것을 보고 이 집 사람들은 비단을 어디에 숨겨야 좋을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는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당장 다가오는 화는 면회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른 풀어 헤쳐진 비단피를 안고 부엌으로 가서 큰 가마솥 안에 넣었지요. 그러고는 부뚜막에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이장 내 식구들이 와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부엌에까지 들어와 살강 밑도 들여다보고 물항아리 안도 들여다봤습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솥 안에 이슬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지 없는데 이상하다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갔지요. 시집 식구들은 모두 새로 들인 며느리 칭찬에 침이 말랐습니다. 저렇게 물건을 잘 감추는 며느리가 있으니 이제는 도둑질도 안심하고 마음껏 할 수 있겠다. 며느리는 기분이 여간 언짢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면하게 해주었더니 이제는 아주 한통속으로 같은 도둑을 만들 작정인 모양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며칠 후 이번에는 남편이 과보네 집에서 돼지를 훔쳐왔습니다. 멱을 따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털을 벗기려 하는데 과보네 집에서 돼지를 잃어버렸다고 야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또 손에 손에 몽둥이를 들고 집집마다 소색을 나였습니다. 의심이 가는 집은 딱 한 집 다른 집들은 형식적으로 셋을 하면서 이 집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돼지를 잡아먹으려던 이 집 식구들은 또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가, 며느라가 어떡하면 좋겠냐 하고 며느리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모른 척 내버려 두어 동네 사람들한테 혼 좀 나게 해줄까 하다가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 얼른 얼른 털 벗긴 돼지를 등에다 업었습니다. 그리고 포대기를 감고 돼지 머리에 털 수건을 씌웠습니다. 남편을 시켜 돼지를 잡던 자국도 깨끗이 치우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집 안으로 몰려들어왔어요. 이 도둑놈을 잡기만 해봐라 아주 동네에서 쫓아내고 말 거야. 동네 사람들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돼지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자 집 안 식구들은 돼지를 삶아 맛있는 부부는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옷 보따리를 싸들고 저는 이렇게 도둑질이나 해먹고 사는 집에서는 살 수 없으니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식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 며느리를 놓치면 다른 며느리를 영영 얻을 수도 없으려니와 도둑놈 집안이라는 소문이 사돈의 고을에까지 퍼질 것이 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 앉히며 말했습니다. 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오지 못했구나. 앞으로는 도둑질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서 살도록 할 터이니 돌아가겠다는 말을 거두어라. 정말입니까?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고 옷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의 어느 집에서도 물건을 도둑맞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덕분에 그동안 도둑질을 했다는 의심도 풀어지고 더 이상 도둑질하는 집안이라는 소문도 멈추었고 정직하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속고 속이는 사위와 장인 옛날에 곰보 딸을 둔 욕심쟁이 영감이 있었습니다. 딸의 나이가 세몰이 되었는데도 장가를 오겠다는 총각이 없었지요. 또 처녀로 늙어가는 딸을 볼 때마다 한숨만 푹푹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 원수 저 꼴을 어찌 본담 영감할 몸은 또 한 해가 저물어 가자 걱정이 태산 태산 이었습니다. 새해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딸을 시집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딸의 얼굴만 보면 다짐은 어디로 가고 그저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얼굴이 얽어도 너무 심하게 얽어서 자기 딸이 아니라면 영감 할멈까지도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하루는 부인이 말했습니다. 영감 우리가 죽으면 재산을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우리 딸에게 장가오는 사람에게 재산을 반떼 해주겠다고 광고나 한번 내봅시다. 딸 주고 재산 주고 내가 이 재산을 어찌 모았는데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딸 시집은 보내야 할 것 아니에요. 영감 역시 재산이라도 떼어준다면 재산을 욕심낸 어떤 놈이 장가 들겠다고 나설지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대문에다 대문에다 우리 딸에게 장가드는 종각에게는 재산의 반을 떼어주겠다는 글을 써붙였습니다. 그러고도 그러고도 두어달이나 지난 어느 날 가진 것이라고는 머리에 석해 서호파고 몸에 불알 두쪽 달랑 차고 있는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장가 들겠습니다. 영감이 총각의 몰골을 보니 갈데없는 상거지인지라 한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재산에 눈이 어두워 장가든 다음에 공부하고 살기 싫다고 우리 딸을 버린다면 나만 손해하느냐 우리 딸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겠느냐 저도 노총각입니다. 가난하다고 누가 저에게 시집을 와야지요. 저는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가고 이 집 처녀는 재산은 있으나 얼굴이 곰보라서 시집을 못 가는 사정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 사람이 해로할 수밖에 없지요. 영감은 더 따지거나 더 가리다가는 겨우 나타난 신랑감마저 놓칠지 모름으로 서둘러 혼례식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재산을 떼어줄 수는 없었지요. 아들 하나를 낳을 때까지는 재산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고는 채 넘어 떼밭 옆에 집을 하나 지어서 딸 내외를 내보냈습니다. 이듬해 딸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업고 친정해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재산을 주셔야지요. 아니다. 아들 하나 가지고는 아직도 산의 마음을 붙잡아 둘 수 없다. 아들 하나를 더 낳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 어느덧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래도 친정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보 장인어른이 나를 속였으니 나도 그냥 있을 저도 우리 아버지의 거짓말 때문에 당신 볼 낯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할 터이니 말씀만 하세요. 당신은 내일 장에 가서 달걀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사오시오. 그리고 털이 하얀 암탉 또 한 마리 사오시오. 이튿날 아내는 장에 가서 장에 나온 달걀을 모두 긁어모아 사드렸습니다. 큰 함지에 수복했습니다. 또 어렵사리 흰 암탉을 한 마리 샀습니다. 요즘엔 흰 달기 많지만 옛날 우리의 토종 닭에는 흰 달기 아주 귀했지요. 부탁하신 대로 사왔습니다. 수고했소. 내일은 친정에 가서 아버님을 모셔오시오. 그러면서 아내의 귀에 대고 이리저리 하라고 일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귀의 말을 듣고는 빙글에 웃었어요. 이튿날 친정집에 간 딸이 아버지 오늘 점심은 저희 집에 오셔서 드십시오. 왜 무슨 날이냐 애 아버지 생일입니다. 그래 그럼 딸은 부엌에서 점심 장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인하고 사위는 마루에 앉아서 농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흰 암탉이 꼬꼬댁 꼬꼬댁 울면서 마당 가운데로 뛰어왔습니다. 여보 달기 달기 알을 낳은 모양이요. 당신이 알 좀 꺼내오 구려. 부엌 해대고 사위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 무거운 걸 안악내가 어찌 됩니까. 당신이 좀 꺼내오 셔요. 부엌 해서 딸이 맛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사위가 일어나 헛간으로 가더니 함지 가득 달걀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웬 달걀이 그렇게 많으냐. 장인은 눈이 휘둥그레 졌어요. 이에 장인어른 제가 아주 귀한 암탉 한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놈의 닭이 알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낳는답니다. 저 암탉 좀 보십시오. 색깔이 저렇게 하얀 게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딸이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이란 반찬은 모두 달걀로 만든 것이었어요. 달걀찜 달걀부침 달걀말이 달걀국 달걀 장조림 장인은 그 암탉이 몹시 탐이 났습니다. 얘들아 밥은 나중에 먹고 저 달걀 나한테 팔아라. 내 아무리 장인이라고 거저 달라고야 하겠느냐?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저 달걀을 팔아서 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고 돈이 날마다 모이는데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지만 팔 수 없습니다. 딸이 정색을 하고 거절했습니다. 예야 예야 개오리뜰 기름진 논 스무 마지게를 줄 테니 나에게 팔아라. 영감은 욕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저에게 주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 내 재산의 반을 줄 터이니 달글 이리다오. 좋습니다. 그럼 논문서를 주십시오. 논문서 하고 맞바꾸도록 하시지요. 영감은 급히 서두르느라 집신도 거꾸로 신은 채 집으로 뛰어가서는 논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다 논문서 여기 있다. 달글 이리다오. 사위는 흰 암탉을 붙잡아 장인에게 건네주었어요. 영감이 암탉을 안고 집으로 가려고 막 사립을 벗어나는데 딸이 급히 아버지를 부르며 뒤따라와 말했습니다. 그 달금 물을 보면 알을 낳지 않으니 가실 때 고랑이나 개울을 건너지 마십시오. 오냐 알았다. 영감은 달글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큰 개울을 하나 건너야 했어요. 개울을 건너지 않고 빙 돌아서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도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어쩐담? 영감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달게 눈을 손바닥으로 가리고는 개울을 건넜어요. 집에 집에 와서 암탉의 발을 새끼로 묶어 마당에 매놓았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어서 달기 알을 낳기를 기다렸지요. 한 사흘쯤 지나서야 알을 낳았는데 연어 닭처럼 달걀을 딱 하나만 낳는 것이었습니다. 영감은 화가 나서 딸에게 쫓아갔습니다. 달걀을 하나만 낳으니 웬일이냐. 아버님 집에 가실 때 개울을 건너셨지요? 개울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집에 갈 수 있겠니? 그래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 건넜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이제 그 달금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깝네요. 괜히 팔라고 성하시더니 보물 당만 버려놨네. 딸은 오히려 아버지를 나몰았습니다. 달기 글이 됐으니 땅 문서를 도로 돌려다오. 욕심쟁이 영감은 땅이 아까워서 도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장가 될 때 살림의 반을 주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지요. 그 약속을 지금에야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욕심쟁이 영감은 딸과 사위에게 속은 것이 분했지만 어차피 떼어 주어야 할 재산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함정에 빠진 호랑이 호랑이 한세님이 호젓한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누가 날 좀 구해주시오 어디선가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님은 깜짝 놀라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구 없소 제발 좀 구해주시오. 가만 들어보니 사람이 아니다 호랑이 울음소리 였습니다. 새님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저런 그곳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처지가 딱하긴 했지만 새님은 호랑이를 구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스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가 애원했습니다. 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너를 함정에서 꺼내주면 올라오자마자 나를 잡아먹을 것 아니냐 그러니 구해주지 못하겠다. 호랑이는 두 발로 싹싹 빌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제가 아무리 호랑이라지만 생명의 은인을 어찌 잡아먹겠습니까? 제발 좀 꺼내주십시오. 스님은 본래부터 심성이 고앉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부처님의 말씀도 있어 매몰차게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호랑이를 꺼내주었지요. 스님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호랑이는 역시 고약한 짐승이었습니다. 함정에서 나오자마자 태도가 싹 바뀌었지요. 오늘은 재수가 없었다. 한참 갇혀있어 배가 고팠는데 마침 잘되었구나.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입맛에 다시며 새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새님은 기가 막혔지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살려주었더니 이럴 수가 있느냐 호랑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배가 너무 고파서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새님은 호랑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재판을 받아보자. 만약 내가 재판에서 지면 그때는 순순히 잡아먹히겠다. 새님과 호랑이는 재판을 해줄 재판관을 구하러 갔습니다. 얼마쯤 가니 소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새님이 소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소야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이 호랑이를 함정에서 구해주었는데 호랑이 녀석이 배음 망덕하게도 나를 잡아먹으려 드는구나. 이것이 옳은 일이냐. 네가 판결을 내려다오. 안타깝게도 소는 새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소를 평생 부려먹다가 잡아먹지 않느냐. 그러니 잡아먹어도 괜찮다. 소의 판결 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신이 났습니다. 어떠냐. 할 말 없지. 새님은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도 억울하니 한 번 더 보자. 이번에는 소나무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소나무도 역시 새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소나무를 베어다가 뗄감으로 쓰지 않느냐. 그러니 잡아먹어라. 새님은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하니 딱 한 번만 더 받아보자. 그래도 내가 지면 그땐 정말 잡아먹거라. 마침 두꺼비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두꺼비야 네가 판결을 내려다오. 두꺼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전하의 호랑이 님이 함정에 빠졌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군요. 우선 함정이 있던 곳으로 가봅시다. 두꺼비와 스님 호랑이는 함정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에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두꺼비의 질문에 호랑이가 으스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저 함정 속에 있었지. 두꺼비가 함정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못 믿겠으니 처음처럼 들어가 보십시오. 호랑이는 함정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호랑이가 다시 함정에 빠지자 두꺼비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재판이 끝났으니 가던 길을 가십시오. 나는 바빠서 먼저 가야겠습니다. 두꺼비는 호랑이를 흙이 보고는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그때서야 호랑이는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함정에 빠진 호랑이는 소리쳤어요. 이봐 그냥 가면 어떻게 해 나 좀 꺼내줘. 이번에는 정말로 안 잡아먹을게. 새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온갖 술을 써서 간신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꺼비를 잡으러 쫓아갔지요. 워낙 걸음이 느린 두꺼비는 얼마 도망가지 못해 잡히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씩씩 떼며 악을 썼지요. 요 놈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요 조그만 놈이 나를 속여? 두꺼비는 웃으면서 느릿느릿 말 했습니다. 이봐 호랑이야 이렇게 작은데 날 잡아먹는다고 배가 부르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집에는 내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어. 우리 식구를 다 잡아먹어야 그나마 배가 부르지 않겠어? 듣고 보니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호랑이는 두꺼비를 따라갔어요. 두꺼비의 집은 커다란 바위 밑에 있었습니다. 집앞에 온 두꺼비는 말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들어가서 마누라랑 새끼들을 불러올 테니. 집안으로 들어간 두꺼비는 아무리 불러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기다리던 호랑이가 직접 두꺼비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집이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 없었지요. 호랑이는 또 두꺼비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약이 오른 호랑이는 두꺼비 집을 부숴버릴 생각으로 큰 바위를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다 그만 머리가 깨져서 죽고 말았답니다. 그 후 두꺼비는 두꺼비는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혹부리 영감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최씨 성을 가진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영감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한편 이웃에 사는 김첨지 목에도 혹이 하나 달려 있었어요. 김첨지는 가난해서 나무를 해다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김첨지도 혹부리 김첨지라고 불렸지요. 하루는 김첨지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나무를 하다 보니 그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혹시 산속에서 길을 잃을까 봐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대로 산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김첨지는 무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첨지는 노래를 잘하기로 마을에서도 유명했지요. 김첨지가 큰 소리로 노래를 몇 곡째 부르고 있을 때 였습니다. 갑자기 주위가 소란스러워 지더니 도깨비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은 김첨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었어요. 김첨지는 도깨비들이 혹시 자기를 해칠까 무서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래 날 어찌할 작정이오? 김첨지가 물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무서워 하지 마시오. 지나가다 하도 노래를 잘하기에 구경 온 것뿐이라오. 그때서야 김첨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은 김첨지에게 노래를 더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두려움이 가신 김첨지는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깨비들은 노래 소리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리도 노래를 잘하시오? 도깨비의 말에 김첨지가 자기 혹을 가리키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특별히 가르쳐드리리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 혹 하나가 더 있어서 노래를 잘하는 거요. 내 노래는 바로 이 혹에서 나온다오. 도깨비들은 신기한 것을 구경하듯 김첨지의 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찬찬히 혹을 뜯어보던 도깨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혹이 붙어있으니 과연 그 안에 무언가 특별한 재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혹을 우리에게 주시오. 도깨비의 말에 김첨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혹을 달라니 몸에 달린 것을 대체 어떻게 준단 말이오. 우리가 아프지 않게 떼어가겠소이다. 김첨지는 혹을 손으로 감싸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어떻게 몸에 붙은 것을 아프지 않게 떼어갈 수 있단 말이오. 김첨지의 말에 도깨비들은 사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도깨비라는 걸 잊으셨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소. 그러니 걱정 마시오. 홍만 주면 돈도 많이 주겠소. 김첨지는 할 수 없다는 듯 말 했습니다. 정말 아프지 않게 떼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혹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버리겠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깨비들은 김첨지의 혹을 감쪽같이 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김첨지가 혹이 있던 자리를 만져보았는데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깨비들은 김첨지의 혹을 들고 서로 튀겨 태격 하더니 어느 샌가 사라졌습니다. 도깨비들이 있던 자리에는 금은 보아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혹을 떼고 보물까지 얻은 김첨지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한밤중 이었지만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로 돌아온 김첨지는 큰 잔치를 베풀며 도깨비들이 혹을 떼어 간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사람들 모두 혹도 떼고 도깨비들이 준 보물로 큰 부자가 된 김첨지를 부러워 했습니다. 한편 구두새 혹불이 최영감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영감도 김첨지처럼 혹도 떼고 돈도 벌고 싶었지요. 최영감은 그날로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이 되자 최영감은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노래소리를 들은 도깨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첨지의 말이 정말이었군. 최영감은 신이 나서 도깨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노래 비결은 바로 이 혹이니 가지고 싶으면 돈을 내고 이 혹을 떼어가시오. 그런데 어째 도깨비들의 눈초리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팔짱만 끼고 서서 최영감을 노려보는 것이었어요. 아니 왜들 그러시오. 어서 혹을 떼어가라니까. 도깨비 하나가 화를 냈습니다. 이놈이 또 거짓말을 한다. 우리가 또 속을 줄 아느냐? 도깨비가 말하더니 자료에서 혹을 하나 꺼냈어요. 노래도 안 나오는 혹 너 나가져라. 도깨비는 최영감의 혹 옆에 다른 혹 하나를 철썩 붙여주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최영감은 언겁결에 혹 두 개를 달게 되었지요. 이 도깨비들은 김첨지가 만났던 그 도깨비들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처음에 신나서 김첨지의 혹을 가져갔지요. 하지만 아무리 노래를 시켜도 혹은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그때서야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있던 차에 마침 똑같이 혹을 단 최영감이 나타났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김첨지와 똑같은 거짓말을 하니 최영감에게 혹을 붙여준 것입니다. 최영감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 식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혹 데려갔던 사람이 어쩌다가 혹을 두 개나 달고 온 거예요? 최영감은 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부인이 혀를 차며 말했지요. 김첨지는 착해서 복을 받았고 당신은 욕심이 너무 많아 벌을 받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남을 도와주며 삽시다. 그 뒤로 혹불이 최영감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며 착하게 살았답니다. 친구가 준 그림 옛날에 아주 다정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의 이름은 말똥이었고 다른 친구는 개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말똥이와 개똥이가 쌍둥이인 줄 알았습니다. 잠시도 서로 떨어져 있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말똥이가 개똥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서로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기로 하자 개똥이도 좋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친구는 서로 다른 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개똥이는 아주 잘 살았는데 말똥이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말똥이는 생각했습니다. 개똥이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어려서 한 약속이 있으니 틀림없이 도와줄 거야. 말똥이는 물어 물어 개똥이를 찾아갔습니다. 개똥이는 소문대로 의리의리한 집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이복의 개똥이 내가 왔네 자네는 이제 아주 잘 사는 구먼. 개똥이고 어릴 적에 친한 친구였던 말똥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왜 이제야 찾아왔나 얼굴이 말이 아니구먼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모양이네. 개똥이는 거짓 꼴이 다 된 말똥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여보게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네. 그런데 내 형편이 어려워 그러는데 혹시 돈을 좀 줄 수 있겠나? 배불리 먹으며 며칠을 쉰 말똥이가 개똥이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잠깐 기다리게 개똥이는 종이에 다리가 긴 학을 그려주었습니다. 학 그림을 받아든 말똥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왔는데 이런 쓸모없는 학 그림이나 주다니 자네 마음이 변한 모양이네. 말똥이의 말에 개똥이는 껄 껄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이 그림이 겨우 돈 몇 품보다 훨씬 더 좋다네. 그림 속 학의 다리를 하루에 한 번씩 때리면 돈이 나올 거라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하루에 꼭 한 번만 때려야 하네. 알았지? 말똥이는 학 그림을 가지고 오는 내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림에서 돈이 나오는지 도무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말똥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 그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로 학의 다리를 찰싹 때렸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학이 동꾸러미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와 개똥이 말이 사실이었구나. 말똥이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 그림만 있으면 이제 평생 놀고 먹어도 걱정이 없겠구나. 말똥이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사방으로 놀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개똥이 말대로 학의 다리를 하루에 한 번씩만 때렸지만 점차 씀씀이가 커지면서 두 번도 때리고 세 번도 때리게 되었지요. 그래도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노름에 빠진 말똥이는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해졌어요. 말똥이는 학의 다리를 스무 번이나 때렸습니다. 아무리 그림이라지만 가냘픈 학 다리가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부러지고 말았어요. 다리가 부러지자 그림에서는 더 이상 돈 꾸러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학이 준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린 말똥이는 다시 거지가 되었어요. 말똥이는 또다시 개똥이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더니 학의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네. 개똥이는 찻찻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네. 개똥이는 또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학이 아니라 예쁜 여자가 그려진 그림이었지요. 이 그림은 어떻게 쓰는 건가? 말똥이가 묻자 개똥이는 머리를 가로 저었습니다. 그건 가르쳐줄 수 없네. 그냥 가지고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지만 이번에도 주의할 것이 있네. 석 달 열흘 동안 절대 웃으면 안 돼. 지킬 수 있겠나? 말똥이는 개똥이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림을 소중하게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느 큰 소나무 밑에 이르렀는데 다리도 아프고 졸음도 쏟아졌습니다. 말똥이는 땅바닥에 벌렁 누우며 중얼거렸어요. 여기서 한숨 자고 가야겠다. 말똥이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실컷 자다가 깨어나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안방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놀란 말똥이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셨군요. 저녁 드셔야지요. 바로 그림 속에 있던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때 말똥이는 개똥이의 당보를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석 달 열흘 동안 절대 웃지 말아야지. 말똥이는 고래등 같은 집에서 매일 놀고 먹었습니다. 예쁜 여자는 어디서 돈이 생기는지 언제나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려 말똥이를 대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 달 열흘이 지나려면 딱 하루가 남았지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마음대로 웃어도 되었습니다. 그날 따라 마침 비가 내렸습니다. 말똥이는 말똥이는 마루에 누워 처마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떨어져서 떼구르르 구르는 모습이 무척이나 재미있었습니다. 말똥이는 자기도 모르게 픽 웃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이 간대없이 사라졌습니다. 말똥이는 소나무 밑에 비를 맞으며 누워 있었고요. 말똥이는 가슴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하루를 못 참아 전부 물거품이 되었구나.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말똥이는 또 개똥이를 찾아갔습니다. 개똥이는 자꾸만 찾아오는 말똥이가 못마땅했지만 어린 시절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지요. 이번에는 커다란 돈 괴집을 괴집을 그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만약 그러지 않으면 자네도 죽고 나도 죽게 될 거야. 개똥이의 말에 말똥이는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네가 시키는 대로만 하겠네.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만 괴집에 손을 넣게. 그러면 돈이 나올 거야. 하지만 절대 여러 번 손을 넣으면 안 돼. 내 말 명심하게. 개똥이는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말똥이는 괴집 그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음 여기서 한 번 손을 넣어봐야지. 말똥이가 그림 속에 돈 괴집에 손을 넣자 돈 한 구러미가 잡혀 나왔습니다. 야 이거 정말인걸 이제 부자가 되겠군. 말똥이는 돈을 보자 집에 돌아갈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매일 돈을 한 구러미씩 꺼내 놀러 다녔지요. 놀다 보니 돈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점점 개똥이와 했던 약속을 어기고 어느 날은 두 번 어떤 날은 세 번도 꺼냈습니다. 도대체 이 괴집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 거지? 어느 날 돈을 꺼내던 개똥이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한 번 다 꺼내봐야겠다. 개똥이는 돈 괴집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나라 창고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돈이 매일 한 구러미씩 없어지더니 이날은 이상하게 계속 돈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쥐구멍도 없이 튼튼하게 지어진 창고인데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지요. 많은 군사들이 물 셀 틈 없이 창고를 지켰지만 돈은 자꾸만 없어졌습니다. 거참 이상한 일이구나. 안에 들어가서 살펴봐야겠다. 창고지기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눈으로 보고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지붕 밑에 환기통을 따라 저절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창고지기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돈을 따라갔습니다. 돈은 발이 달린 것처럼 굴러가더니 어느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말똥이가 그림 속의 괴짝에 손을 넣어 돈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창고지기가 말똥이의 방문을 벌컥 열자 방에는 돈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어요. 나라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여기 있었구나. 창고지기는 말똥이를 묶어서 포도청으로 끌고 갔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그런 못된 재주를 배웠느냐 사실대로 고하렵다. 포도대장이 무섭게 다그쳤습니다. 저는 단지 제 친구 개똥이가 그려준 그림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말똥이의 말을 들은 포졸들이 특달같이 달려나가 개똥이를 잡아왔습니다. 도둑에다 요사스런 재주까지 가지고 있다니 두 놈 다 살려둘 수 없다. 이놈들의 목을 베어라. 개똥이를 본 포도대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똥이와 개똥이는 두 눈을 꼭 감았어요. 말똥이는 그때서야 개똥이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지요. 그때 포도대장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가지씩 해봐라. 말똥이는 할 말이 없어 고개만 저었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림을 그리게 해주십시오. 포도대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허락했습니다. 개똥이는 커다란 종이에다 잘생긴 백말을 한 마리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 말똥이를 끌어안고 백마 그림에 올라탔지요. 백마야 가자. 개똥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림 속 백마는 큰 소리로 울더니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벌어진 이래 멀뚱 멀뚱 날아가는 두 친구를 쳐다보았어요. 개똥이는 끝까지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말똥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뉘우치고 먼 나라에 가서는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답니다. 조천석 이야기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 단둘이 사는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힘이 장사였지만 열심히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루는 일을 답답하게 여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밭에 조를 심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아들이 시큰둥 하게 대꾸 했습니다. 조를 심게 조 한 말만 얻어다 주세요. 어머니는 조 한 마를 얻어다 주었습니다. 아들은 조 한 마를 메고 밭에 가서 큰 구덩이를 봤습니다. 아들은 그 구덩이에 조 한 마를 몽땅 쏟아 부었습니다. 어머니 조를 심고 왔습니다. 아들은 자랑스럽게 말 했습니다. 얼마 얼마 뒤 어머니가 보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조밭을 메는데 너는 왜 가만 있느냐.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조를 심은 구덩이로 가더니 싹이 돋은 조를 한 포기만 남기고 죄다 뽑아 버렸습니다. 한 참 지나 어머니가 또 꾸중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를 베어다 타작을 하는데 너는 왜 이러고만 있느냐. 아들이 말했습니다. 도끼 좀 빌려다 주세요. 그래야 타작을 할 수 있어요. 나 다시 아니라 도끼를 달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어머니는 이웃집에서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심은 존은 커다란 고목나무로 자랐습니다. 아들은 도끼로 조나무를 베어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화를 냈지요. 조를 타작하라고 했더니 웬 고목나무를 베어왔느냐. 당장 집에서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조나무를 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아들은 넓은 공터로 가서 조나무를 메어쳤습니다. 그러자 공터 가득 조가 우수수 떨어졌지요. 조를 모두 쓸어 담으니 무려 천석이나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들은 조 천석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조 천석은 조를 판 돈을 어머니께 드리고 세상 구경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혼자 산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집채만한 바위를 공기똘처럼 굴리고 놀면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도 힘이 제법 센 듯 너도 힘이 센 것 같구나. 우리 의영재를 맺자. 조 천석의 말에 그 사람도 좋다고 했습니다. 너는 돌을 잘 굴리니 돌선이라고 부르겠다. 의영재를 맺은 조 천석과 돌선 이는 사이좋게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들판에서 어떤 사람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고목나무가 콧바람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조 천석은 자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따기를 때렸습니다. 어떤 놈이 겁도 없이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리는 거냐. 자던 사람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조 천석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습니다. 싸움은 그만두자 너는 콧바람이 무척 센 것 같으니 우리와 의영재를 맺자꾸나. 그 사람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목선이라고 지었지요. 이제 삼형재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목소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쟁기질을 하던 사람이 호령하자 깜짝 놀란 소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조천석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너는 목소리가 무척 크니 우리와 의영재를 맺자. 그 사람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쟁기선의가 되었습니다. 내 형제는 죽은 소를 삶아 순식간에 먹어 치우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는데 산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잘라 금세 장작으로 만들어버리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너 우리와 의영재맺자. 장작을 장작을 패는 장작선의도 형제가 되었지요. 또 한참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똑딱 하기만 하면 배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역시 의영재맺자. 맺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똑딱 선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천석은 재주가 있는 사람만 만나면 무조건 의영재를 맺자고 했고 또 다들 승낙해 전부 여섯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섯 의영재는 자꾸만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들어가 보니 오두막이 나타났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어 형제들은 그 오두막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두막으로 다가가자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낙은 애들인데 하룻밤 쉬어가게 해주시오. 문이 열리며 덩치가 큰 남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길 가던 사람들이라오 빈집인 것 같은데 들어들 노시오. 비좁기는 하지만 같이 쉬었다 갑시다. 들어가 보니 방 안에는 이미 여섯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살피니 먼저 온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둔갑한 호랑이들 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사람인데 바질 까랑이 사이로 호랑이 꼬리가 비죽 튀어나와 있었지요. 호랑이들은 여섯 형제를 잡아 먹으려고 꾀를 냈습니다. 여보시오. 할 것도 없는데 우리 내기나 합시다.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을 마음대로 하는 거요. 여섯 형제도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좋소. 무슨 내기를 하면 좋겠소. 호랑이들은 호랑이들은 잠시 자기들끼리 수군대더니 말했습니다. 이 산에는 마침 나무가 많으니 나무를 베어 장작으로 만드는 건 어떻소. 여섯 형제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랑이들과 내기가 시작되었어요. 힘센 조천석과 돌선이 콧바람이 센 고목선이가 나무를 뽑아 휙휙 던졌습니다. 그러면 장작을 잘 패는 장작선이가 순식간에 장작을 만들었지요. 당연히 형제들이 이겼습니다. 이러지 말고 한 번 더 겨뤄봅시다. 이번에는 우리가 장작을 던져줄 테니 당신들이 그걸 쌓으시오. 우리가 던지는 속도랑 당신들이 쌓는 속도랑 누가 더 빠른지 내기합시다. 한참 장작을 던지거니 쌓거니 하다 보니 장작더미가 금세 산처럼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호랑이 놈들이 불을 지른다. 목소리가 큰 쟁기선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그때 똑딱 선이가 씩 웃더니 똑딱 배들 한 척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물 주머니를 꺼내 장작더미 아래 뿌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불어나면서 사방은 금세 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섯 형제는 느긋하게 배를 저어 갔습니다. 물론 아래 있던 호랑이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지요. 그 뒤로 여섯 의형제는 힘을 합쳐 논밭을 일구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아주 잘 살았답니다. 꾀돌이 토끼 아주 먼 옛날이에요. 바닷속 용궁에 사는 용왕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의원은 용왕님을 진찰하더니 육지의 사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용왕님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육지로 나가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느냐? 그 많은 신하들 중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문어 대신이 나섰어요. 용왕님, 저희들은 모두 무태 나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거북은 육지도 다닐 수 있으니 그를 보내십시오. 용왕님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겨 거북을 불렀습니다. 거북아, 네가 육지로 가서 토끼를 데려오너라. 예, 용왕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거북은 토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북이 물었습니다. 용왕님, 그런데 토끼는 어떻게 생긴 동물입니까? 용왕님은 용궁의 화가를 시켜 토끼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거북은 초상화를 받아들고 용궁을 나섰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거북은 엉금엉금 기어 다니며 토끼를 찾아 다녔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육지에 올라왔더니 힘들다. 어딜 가면 토끼를 찾을 수 있을까? 한참을 기어 다니던 거북은 잠깐 앉아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였습니다. 산속에서 웬 동물이 나타나더니 거북이 있는 쪽으로 폴짝 폴짝 뛰어왔습니다. 쫑긋선 두 귀는 무척이나 컸고 새빨간 두 눈에 온몸이 흰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용궁 화가가 그려준 초상화와 똑같았지요. 옳지, 저 녀석이 바로 토끼구나. 거북은 등딱지 안에 재빨리 머리와 다리를 숨겼습니다. 토끼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북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어, 여기 못 보던 바위가 있네. 잠시 쉬어갈까? 토끼가 거북 등 위에 앉았습니다. 그때 거북이 머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너는 누군데 내 등에 앉는 거냐? 토끼는 깜짝 놀랐지요. 어, 바위가 아니었잖아. 나는 토끼라고 해. 그러는 너는 누구니? 나는 용궁에서 온 거북이야. 네가 그 유명한 토끼구나. 거북의 칭찬에 토끼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바닷속 용궁 말이야? 그런데 내가 왜 유명하다는 거야? 거북은 또 토끼를 칭찬했습니다. 어, 네 재주가 아주 많다고 용궁의 소문이 자자해. 우리 용왕님께서도 너의 재주를 보고 싶어 하신단다. 나랑 같이 용궁에 가지 않을래? 용궁에 가면 신기한 것도 많고 용왕님께서 보물도 많이 주실 거야. 거북의 말에 토끼는 무척이나 용궁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디 용궁 구경 한번 해볼까? 그런데 어쩌지? 나는 헤엄을 칠 줄 모르는데. 거북이 자기 등을 가리키며 빙글에 웃었습니다. 걱정마 내 등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 거북은 토끼를 태우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토끼는 처음 보는 바닷속이 너무나 신기해 정신없이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용궁에 도착했어요. 용왕님 토끼를 잡아왔습니다. 용왕님 앞으로 나아간 거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토끼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를 잡아오다니? 용왕님이 안됐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큰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의원 말이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구나. 미안하지만 네 간을 내주어야겠다. 이 말을 들은 토끼는 그때서야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니까요. 이대로 죽을 수 없었던 토끼는 꾀를 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거부가 진작 이야기를 하지. 용왕님 저는 한 달에 한 번 간을 꺼내 맑은 물에 씻어요. 그런데 그런데 바로 어제 간을 씻어서 바위 밑에 놓아두었지 뭐예요? 저 미련한 거북이 미리 알려줬으면 가져왔을 텐데 저는 원래 간이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육지에 다시 가서 가져올게요. 순진한 용왕님은 토끼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어서 거북과 같이 다녀오너라. 토끼는 거북의 등을 타고 육지로 다시 나왔습니다. 간을 숨겨둔 바위가 어디야? 거북이 묻자 토끼가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이 바보야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짐승이 어디 있니? 네가 찾는 간은 내 뱃속에 있다. 토끼는 휘파람을 불며 산속으로 뛰어 갔습니다. 거북은 멍하니 토끼의 꽁무니만 바라보다가 바다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토끼는 죽다 살아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신나 신나게 신나게 노래까지 부르며 폴짝 폴짝 뛰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나무꾼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덫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요. 그때 나무꾼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끼는 얼른 방귀를 붕붕 뀌고 죽은 척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나무꾼은 토끼를 덫에서 빼 냄새를 맡아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죽은지 오래됐나 보다. 썩은 냄새가 나잖아. 나무꾼은 토끼를 팽개치고 갔습니다. 토끼는 또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토끼는 신이 나서 폴짝 폴짝 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갑자기 무언가 휙 토끼를 낚아채 하늘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독수리한테 잡힌 것이었지요. 토끼는 또 꾀를 냈습니다. 아이고 죽는 것 아깝지 않지만 요술주머니를 못 쓰게 된 게 너무 아깝구나. 토끼가 짐짓 혼잣말인 척 중얼거리자 독수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요술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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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술주머니는 내가 용궁에 갔다 얻어온 보물이에요. 말만 하면 그 안에서 갖고 싶은 것들이 다 나오지요. 아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다니 너무 아깝습니다. 욕심쟁이 욕심쟁이 독수리는 요술주머니가 탐났습니다. 그래? 넌 이제 죽을 테니 그 주머니를 내놓거라. 토끼는 순순히 대답했지요. 그래요.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 드릴게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가요. 독수리는 토끼가 알려준 대로 토끼네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독수리는 한 발로 토끼를 꽉 움켜쥐고는 토끼를 굴속에 밀어넣었어요. 어서 요술주머니를 꺼내. 토끼는 굴속으로 들어가 외쳤습니다. 아직 안 닿아요. 조금만 더 안으로요. 독수리는 조금 더 밀어주었어요. 조금만 더요. 독수리는 조금 더 밀어주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요. 이렇게 몇 번을 하니 토끼는 조금씩 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발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곳에 이르러 그만 독수리는 토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토끼는 굴속으로 도망치면서 약을 올렸어요. 여기 요술주머니 받아라. 그러고는 독수리를 향해 방귀를 뿜 뀌었습니다. 꾀돌이 토끼는 이렇게 또 목숨을 건졌답니다. 진해를 물리친 두꺼비 어느 가난한 집에 예쁘고 마음씨 착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처녀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두꺼비 한 마리가 처녀 옆에 앉았습니다. 처녀는 두꺼비에게 말을 걸었어요. 두꺼바 대체 어디로 들어온 거니? 혹시 배가 고파서 찾아왔니? 처녀는 자기 밥그릇에서 밥을 덜어 두꺼비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두꺼비는 처녀가 준 밥을 맛있게 먹더니 어디론가 훌쩍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처녀가 밥을 할 때면 두꺼비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씨 고운 처녀는 그때마다 자기 밥을 나눠주었지요. 이렇게 몇 해가 지났습니다. 혼기가 찬 처녀는 이웃 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이 든 두꺼비와도 헤어져야 했지요. 시집가기 전날 처녀는 처녀는 평소보다 밥을 수북이 버 두꺼비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시집을 가면 누가 내 밥을 챙겨줄까 자 실컷 먹으렴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밥이야 많이 먹고 잘 지내 이튿날 처녀는 꽃가마를 타고 이웃 마을로 떠났습니다. 처녀가 떠나자 갑자기 두꺼비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으로 변한 두꺼비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꺼비는 새색시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새색시가 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들어오자 다시 두꺼비가 되었습니다. 어머 두꺼비가 여기까지 따라왔네 잘 왔다 두꺼봐 세색시는 두꺼비를 두꺼비를 보더니 무척 반가워하며 밥을 퍼주었습니다. 그런데 새색시가 시집 온 고을에는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양에서 원님이 내려오기만 하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숱한 사람이 원님으로 왔지만 하나같이 죽어 나가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한양에서도 원님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꼭 있어야 할 원님 자리가 계속해서 비자 마을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원님을 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거지 운등병에 걸린 사람들이 돈을 받으러 모여들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 역시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곧 이웃 마을에까지 무서운 소문이 퍼져 마침내는 돈을 아무리 많이 주겠다고 해도 원님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세색씨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 원님이 되어 그 돈을 받으면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세색씨는 집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원님이 되겠습니다. 세색씨가 원님이 되겠다고 나서자 마을 사람들은 뛸 듯이 반기며 돈을 도둑이 주었습니다. 세색씨는 그 돈을 친정과 시집에 나누어 주었어요. 세색씨는 가족들과 헤어져 원님이 사는 동원으로 갔습니다. 두꺼비도 사람으로 변해 세색씨를 따라갔습니다. 세색씨는 그리고 다시 두꺼비로 변해 세색씨 앞에 앉았습니다. 아니 두꺼바 어쩌려고 여기까지 따라왔니? 하지만 네가 옆에 있으니 덜 무섭구나. 고맙다. 밤이 되었습니다. 세색씨는 무서웠지만 도대체 왜 원님들이 밤마다 죽는지 밝히고 싶었습니다. 세색씨는 밀려오는 잠을 쫓으며 주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꺼비가 천장을 향해 입에서 푸푸 김을 내뿜었어요. 두꺼바 왜 그러니? 세색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른 남자 팔뚱만한 왕진애가 대롱대롱 매달려 세색씨와 두꺼비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뻘건 왕진애는 세색씨를 몰려다가 두꺼비가 내뿜는 김에 쏘여서 다시 천장으로 올라가서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왕진애가 다시 세색씨를 물려고 내려오자 두꺼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을 쏘아 다시 쫓아버렸지요. 이러기를 밤새도록 수십 차례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왕진애는 포기했는지 천장 천장 어딘가로 콕콕 숨어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괭이와 거적을 들고 동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세색씨가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시체를 치우러 온 것이었지요. 괭이와 거적은 왜 가져오셨나요? 세색씨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도망가자 세색씨 귀신이다. 겁에 질린 사람들이 도망치려 하자 세색씨가 사람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이 겁먹은 얼굴로 쭈뼛 쭈뼛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님이 되면 을의 밤사이에 죽어나가니 이번에도 영락없이 죽었을 줄로만 알았소. 색씨의 장례나 치러주려고 다들 괭이와 거적을 들고 온 거요? 대체 어떻게 자라남은 거요? 세색씨는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원 지붕을 뜯어보게 했습니다. 지붕을 뜯으니 과연 그 속에 커다란 지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왕진애는 동원 지붕에서 몇십 년을 살면서 사람 피를 빨아먹으며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동안 원님들이 죽었던 이런 것도 다 이 왕진애에게 피를 빨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왕진애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왕진애를 죽인 뒤로는 한양에서 원님이 내려와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새색시를 칭찬했습니다. 마을의 재난을 없애주는 인이라며 많은 돈을 주었지요. 나라에서도 새색시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제 새색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꺼비가 사람으로 변하더니 새색시 앞에 나타나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나는 원래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옥황상재의 꽃밭에 물을 주는 일을 했지요. 물을 주다 그만 실수로 꽃을 꺾는 바람에 두꺼비 허물을 쓰고 땅으로 귀양을 노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새색시가 밥도 주고 잘 보살 펴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지네와 싸웠던 거고요. 이제는 죄값을 다 갚아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친 두꺼비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 새색시는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남을 보살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도깨비에게 도움을 받은 동생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형제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두 형제는 가증 고생을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아오야 이대로는 너무나 살기 힘들구나. 고향이라지만 도와줄 친척들도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도 없지 않니? 차라리 이곳을 떠나 다른 데 가서 살자. 어디를 가든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아오는 형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형제는 살던 마을을 떠나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두 갈래로 갈라진 길이 나왔습니다. 둘은 어느 길로 갈까 고민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빠져있던 형은 결심한 듯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아오야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헤어져서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형의 말에 아오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 형 나는 형이랑 헤어지기 싫어. 아오가 눈물을 글썽거리자 형은 아오를 달랬습니다. 너도 이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보고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형제라는 걸 절대 잊지 마. 10년 뒤 바로 오늘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하는 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았어 형 꼭 10년 뒤에 여기로 와야 해. 아오는 울면서 형을 껴안았습니다. 아오야 몸 조심하고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형제는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형은 오른쪽 길로 아오는 왼쪽 길로 떠났습니다.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약속을 잊지 않은 형제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사이에 형제의 모습은 너무나 변했습니다. 아오는 형이 말한 대로 정말 일을 악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도 많이 모았지요? 그에 비해 형은 땡전 한 푼 없이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마음씨까지 나빠졌고요. 동생을 만난 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돈만 있으면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어. 나쁜 마음을 먹은 형은 아오의 눈에 독약을 뿌렸습니다. 동생은 눈이 멀고 말았어요. 형은 아오의 돈을 모조리 빼앗아 도망쳤습니다. 눈이 먼 아오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장님으로 만든 형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왜 그랬을까 어차피 돈은 모두 형에게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옛날에 착한 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오는 더듬더듬 주변을 더듬어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지팡이 대신 나무 막대기를 짚고 정차없이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참외밭이 나왔습니다. 배가 고팠던 아오는 밭으로 들어가 참외를 정신없이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원도막 밑에 들어가 잠시 쉬다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원도막은 도깨비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밤이 되자 도깨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저마다 그날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오는 도깨비들의 얘기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왔나? 잠이 덜 깬 아오는 눈을 눈을 비비며 두리번거리다가 센 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나는 장님이 되었지. 장님이 된 아오는 눈이 안 보이는 대신 귀는 더 잘 들리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조그만 소리로 나누는 얘기도 다 들을 수 있었지요. 한 도깨비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글쎄 말이지 오늘 별꼴을 다봤다. 아까 저기 갈림길에서 10년 전 헤어진 형과 아오가 만났거든. 그런데 형이 아오를 장님으로 만들더니 돈을 다 빼앗아서 도망가는 거야. 다른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나? 그 아오가 너무 불쌍하구나. 요 앞 숲 속에 있는 샘물로 씻으면 멀었던 눈이 원래대로 돌아올 텐데.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걸 알리가 없지. 또 다른 도깨비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 있는 마을 알지? 오늘 거기 가서 물을 달라니 더러운 흙탕물을 주더라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뭐 이런 물을 주느냐고 한마디 했지. 그랬더니 자기네 마을에는 이런 물밖에 없다는 거야. 정말 바보들이야. 그 마을 앞에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를 베고 뿌리를 뽑으면 그 밑에서 맑은 물이 솟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더러운 흙탕물만 먹고 있다니 사람들은 참 어리석 다니까. 뚱뚱한 도깨비도 질세라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윗동네 최보자네 외동딸이 병 들었고 죽게 됐지 뭐야. 병을 고치겠다고 용한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렀는데 아무도 못 고쳤지. 그런데 그 딸이 왜 병에 걸렸는지 알아? 다른 도깨비들은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뚱뚱한 도깨비는 자기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신나는지 더욱 크게 떠들었습니다. 그 집 지붕 밑에 수십 년 묵은 지네가 살고 있거든. 그 지네가 딸의 정기를 빨아들여서 병이 난 거야. 지네만 잡아 죽이면 되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지.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새벽 달기 울자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깨비들이 떠나자 아우는 숲으로 들어가 샘을 찾아 나섰습니다. 더듬더듬 힘들게 샘을 찾아낸 아우는 두 손으로 샘모를 가득 떠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캄캄했던 눈앞이 환해지더니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우는 너무나 기뻤어요. 도깨비들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아우는 마음속으로 도깨비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이 말한 산 너머 마을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앞에 도착하자 과연 커다란 커다란 버드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이 버드나무를 말하는 것이군. 아우는 어느 집에 들어가 마실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집 아주머니는 아우에게 핵탕물을 한 사발 주었지요. 아니 아주머니 물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아우가 시치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물밖에 없다오. 아우는 싱긋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드릴 테니 제 말대로 하시겠어요? 아우의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가만 생각하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둘러모았습니다. 글쎄 이 총각이 맑은 물을 얻을 방법을 안다지 뭐예요? 대신 자기 말대로 하라는 군요.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맑은 물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모두 톱과 괭이를 가지고 따라오세요. 마을 노인 한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여보게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대체 뭘 알겠나? 어떻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당치도 않으니 그 젊은이 말을 따를 것 없네. 그래도 많은 마을 사람들이 아우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옛말에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지 않습니까? 밑져봐야 본전인데요 뭐. 아우는 마을 앞에 큰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버드나무를 자르세요. 나무뿌리까지 완전히 뽑으셔야 합니다. 맑은 물을 얻게 해준다더니 참으로 이상한 얘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일단 아우가 시킨 대로 나무를 자르고 뿌리를 캐냈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있던 자리 밑에서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이 펑펑 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우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냈습니다. 아우도 부모처럼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고 푹 쉬었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아우에게 금은 보아를 잔뜩 챙겨 주었습니다. 아우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최보자네 집을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도착해보니 최보자네 집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전국 방방 곳곳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의원들이었습니다. 아우가 최보자를 만나 말 했습니다. 제가 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의원들이 아우를 비웃었습니다. 이보게 우리같이 유명한 의원들도 못 고치는 병이네 자네 같은 내송이가 대체 뭘 안다고 나서는 건가? 하지만 최보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좋네 그럼 어디 자네가 한 번 고쳐보게 고쳐주기만 한다면 자네를 사위로 삼겠네 최보자의 말을 들은 아우가 근엄한 표정으로 말 했습니다. 따님의 병을 고치려면 제 말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이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이야기하게 최보자는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큰 가마솥에 기름을 가득 채워 펄펄 끓여주십시오. 그리고 힘센 장정 대여섯 명이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최보자는 아우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우는 사람들을 이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장을 벗겨냈습니다. 과연 한 기와장을 들추자 그 밑에 커다란 진해 한 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우는 꿈틀거리는 진해를 잡아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던져 넣었어요. 진해가 죽자 신기하게도 최보자 딸은 시샌듯이 낳았습니다. 최보자 내 식구들 모두 너무나 기뻐 했습니다. 최보자는 당장 아우와 딸을 혼인시키겠다며 좋아했지요. 그렇게 아우는 최보자네 사위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금은 보아에 최보자의 재산까지 물려받았지만 아우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곧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지요. 어느 날 아우는 자기를 장님으로 만든 형이 아직도 거짓 신세로 구걸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우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몹쓸 짓을 했다지만 아우에게는 세상의 하나뿐인 형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여태껏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우는 형을 찾기 위해 거짓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온 나라에서 많은 거짓들이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종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우는 혹시라도 형이 나타나지 않을까 초조해 하며 들어오는 거짓들마다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문 밖을 바라보던 아우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형이 터벅 터벅 걸어서 대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우는 벗어발로 뛰어나가 형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형은 풍채 좋은 부자가 된 아우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더군다나 자기 아우는 장님이 되었으니까요. 아니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저는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러 온 거지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거지형은 아우에게 꾸벅 절을 냈습니다. 형님 저 아우입니다. 왜 저를 못 알아보십니까. 형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도 한참을 뜯어본 후에야 아우를 알아보았지요. 형은 자기가 저지른 짓이 떠오르자 부끄러워져서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우는 형을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형님 지난일은 다 잊어버립시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형님 아니십니까.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여기서 쭉 사세요. 형은 아우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우는 형을 데리고 들어가 목욕을 시킨 다음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아우야 정말 면목이 없구나. 형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다시 어린 시절 처럼 사이좋게 지내요. 형제는 마주 앉아 어릴 적 이야기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우는 자기 집 바로 옆에 형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형은 아우를 더 위하고 아우는 형을 잘 섬기면서 우애있게 살았답니다. 부자의 딸과 결혼한 형 옛날에 가난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의 아버지는 세상을 일찍 떠나고 어머니 혼자 남의 집 삭바 내 질도 하고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형은 형은 하는 짓이 미련해서 이름이 미련동이었고 동생은 똑똑해서 야금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두 아들은 서당에 다니며 그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았던 형제는 부잣집 아이들이 그를 배우는 서당에 잘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글 동량을 냈습니다. 서당 선생은 가끔 글 공부하는 아이들을 혼내면서 형제를 들먹였습니다. 아니 너희는 어째서 저 어깨 너머로 주워듣고 배우는 애들만도 못하냐 이렇게 매번 비교를 당하며 혼이 나다 보니 서당에서 공부하는 부잣집 아이들은 미련동이 야금동이 형제를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공부하다가 부잣집 아이들이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부잣집 아이들은 혹시나 형제가 과거를 보는데도 쫓아간다고 할까봐 자기들끼리 먼저 몰래 떠났습니다. 야금동이는 부잣집 아이들이 몰래 먼저 떠났다는 것을 알고 다음 날 바로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이들은 서울로 가던 도중 한 부자가 붙인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와 말 겨루기 세 번을 해서 이기면 사위로 삼고 지면 3년 동안 마부로 삼겠음. 부잣집 아이들은 호기심에 그 부자와 차례대로 말 겨루기를 했으나 모두 부자에게 서서 말을 끄는 마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야금동이도 그 방을 보고 부자와 말 겨루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야금동이가 부자의 집에 들어가 있으니 부자가 콩 한 개와 술을 주었습니다. 야금동이는 부자가 내주는 것을 한 입에 다 먹어버렸어요. 부자는 야금동이가 다 먹자마자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3년 묵은 발가죽이 꼴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야금동이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두 번째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뒷마당에 있는 돌보처가 온유월이 되면 귀저지 난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야금동이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세 번째 수수께끼를 냈어요. 30년 묵은 쇠로 만든 방석이 오리풀 여모 쓰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쓸 수 있겠느냐 야금동이는 마지막에도 대답하지 못하여 부잣집 아이들과 함께 말을 끌게 되었습니다. 한편 밀원동이는 부잣집 아이들과 동생 야금동이가 과거를 보러 떠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보러 떠났던 이 마을 아이들이 모두 부자와의 말 겨루기에 져서 마부가 되고 말았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진 것이었어요.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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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는 어머니에게 자기도 과거를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야가 빠진 내 동생도 서울 가더니 양반집 말을 끌고 있다더라. 부잣집 똑똑한 아이들도 기껏 마부가 되어 있다던데 니가 가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어머니는 깜짝 놀라 미련 동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미련 동이가 그래도 가야겠다며 고집을 부리자 품파리에서 모은 돈을 주면서 보내주었어요.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난 미련 동이도 부자가 붙인 방을 보고 말 겨루기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미련 동이가 부자의 집에 들어가니 부자가 콩 한 개 와 술을 주었습니다. 미련 동이가 콩과 술을 다 먹자 부자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3년 모금 말가죽이 꼴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어느 동네 가면 빈 오막 사리가 있는데 그 옆에 풀싹이 돋아 있으니 그것을 베어 여물 가서 거먹이시면 됩니다. 이 염동 설안에 풀싹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3년 묵은 말가죽이 말도 합니까? 첫 번째 수수께끼는 이렇게 해서 미련 동이가 이겼습니다. 부자가 두 번째 수수께끼를 냈어요. 뒷마당에 있는 돌부처가 5뉴월에 귀저지 났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5뉴월의 저 깊은 산 속 어느 계곡에 가면 고드름이 잔뜩 얼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긴 것을 끊어다가 돌부처의 귀에 찔렀다 배면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5뉴월에 고드름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 거짓말을 하느냐. 귀저지 나는 돌부처도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수수께끼도 미련 동이가 이겼습니다. 부자가 세 번째 수수께끼를 냈어요. 우리 집에 30년 묵은 쇠로 만든 방석이 있는데 올이 풀려 못 쓰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쓸 수 있겠느냐. 강변에서 좋은 방석에 감으면 됩니다. 어떻게 모래로 새끼를 꿀 수 있단 말이냐. 올이 풀리는 쇠로 만든 방석도 있습니까? 말문이 막힌 부자는 말 겨루기에서 젖음을 인정하고 미련 동이를 사위로 삼기로 했습니다. 미련 동이는 홀레 치를 준비를 하다가 동생 야금 동이가 말을 몰고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장인어른 저 산 쪽으로 노루가 제 동생 얻고 도망갑니다. 노루가 얻고 가는 걸 어쩌겠느냐. 그냥 두어라. 그럼 제가 제 동생 얻고 가도 누가 뭐라 하지 못하겠네요. 그 즉시 미련 동이는 동생을 업어 집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후 부자의 딸과 혼이 난 미련 동이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아버지의 유산 옛날에 아들 삼형제를 둔 노인이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아둔 재산이 없었던 터라 아들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었지요. 생각 생각 끝에 노인은 삼형제를 불러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이 애비가 가난하여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구나. 그래도 보잘 것 없지만 한 가지씩 주마. 아들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주려는지 궁금했습니다. 큰애야 내게는 내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주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지팡이를 주자 큰아들은 고맙다고 아버지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둘째 내게는 낡았지만 이 농을 주마. 둘째는 낡아빠진 농을 받았습니다. 막내에게는 이 종을 주마. 막내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종을 받았습니다. 삼형제에게 유산을 하나씩 물려준 아버지는 곧 돌아가셨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살길이 막막해졌습니다. 하루는 큰형이 아우들에게 말했어요. 물려받은 땅이라도 있으면 농사를 짓겠지만 땅 한 떼기 없는 처지 아니냐 이러지 말고 아예 다른 고장으로 가서 살만한 곳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큰형의 말에 아우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삼형제는 저마다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보니 새 갈래길이 나왔어요. 아우들아 이렇게 몰려다닐 것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살 곳을 찾는 편이 나을 것 같구나.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면 이곳에 집을 짓고 다 같이 살자꾸나. 큰형의 제안에 형제들은 훗날 이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큰형은 지팡이를 짚고 오른쪽 길로 갔고 둘째는 농을 등에 지고 가운데 길로 막내는 종을 들고 왼쪽 길로 향했습니다. 큰형은 아버지에게 받은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잤습니다. 어느 날 큰형은 인심이 고약한 동네에 들르는 바람에 밥도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산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느 무덤 옆에 자려고 누웠는데 뒤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형은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살피고 있는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는 무덤을 파헤쳐 해골을 꺼냈지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머리에 해골을 쓰고 머리를 흔들흔들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갑자기 꼬부랑 할머니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로 변신한 여우는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어요. 큰형은 여우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습니다. 여우는 한참 걸어가다가 어느 동네로 들어섰어요? 혼인 잔치가 한창인 집이 나타나자 여우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집에서는 여우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따라 들어간 큰형도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었어요.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이었습니다. 갑자기 신부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로 변한 여우는 신부 옆에 앉아있었지요. 큰형은 곧바로 생각했습니다. 여우지시구나. 큰형은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거지꼴이기는 하나 따님을 살려보겠소. 집주인은 갑자기 일어난 일에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큰형이 나서자 말했습니다. 어서 고쳐주시오. 고쳐만 주면 재산의 반을 드리리다. 큰형은 신부가 쓰러져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형은 신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옆에 앉은 할머니를 지팡이로 인정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저러다 할머니를 죽이겠어. 어서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지 않고 멋들하는 거야. 큰형은 못들은 척 있는 힘껏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이 큰형을 잡으러 방으로 뛰어들어온 순간 할머니가 드디어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쓰고 있던 해골이 벗겨지자 할머니의 모습이 꼬리가 아홉개 달린 여우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구미우였잖아. 사람들은 그때서야 큰형이 왜 할머니를 때렸는지 알아채고 수근거렸습니다. 야호가 죽자 신부도 차츰 깨어나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지 뭡니까. 약속대로 재산에 반을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은 큰형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주인이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 정도도 웬만한 사람의 전 재산보다 많았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큰형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시오 그 지팡이를 내게 파시오 삼천냥을 드리리다. 큰형은 웃으며 손을 내져 어요. 이 지팡이는 아무 쓸모도 없는 평범한 지팡이일 뿐이오. 이걸 삼천냥에 산다니 농담이시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도 끈질기게 조르는 통에 큰형은 할 수 없이 지팡이를 삼천냥에 팔게 되었습니다. 큰형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어요. 큰형은 처음에 동생들과 약속했던 것을 잊지 않고 삼형제가 헤어졌던 곳으로 찾아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한편 둘째는 무거운 농을 짓고 길을 갔습니다. 한참 걷다보니 앞에서 웬 처녀가 달려왔어요. 살려주세요. 나쁜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처녀는 묵직해 보이는 보따리만 하나 달랑 들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얼른 처녀를 농안에 숨겨주었지요. 잠시 후 오락보락하고 험상구진 남자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이 모쇼 이 길로 젊은 처자가 지나갔소? 남자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젊은지 늙은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숨이 턱까지 차서 저쪽으로 뛰어갑디다. 난 이 무거운 농을 짊어진 터라 자세히 보지는 못했소만 그 여자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소? 그 남자는 둘째의 물음에는 대답도 않고 둘째가 가리킨 쪽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남자의 모습이 사라지자 둘째는 여자를 농에서 꺼내주었어요. 이제 됐습니다. 그 남자는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자는 한숨부터 푹 내쉬더니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희 집 머슴이었습니다. 며칠 전 부모님을 죽이고 재산을 배웠더니 나보고는 자기와 결혼하자는 거예요. 부모님을 죽인 원수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감춰둔 보물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절 죽이겠다고 쫓아오더군요. 잠으로 처지가 다 가시오.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니. 그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오? 둘째가 걱정스럽게 묻자 처녀는 대답했습니다. 부디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보물이라면 두 사람이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많습니다. 둘째는 깜짝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진 거라고는 겨우 이 낡아 빠진 농밖에 없어요. 처녀는 막무가내었습니다. 어차피 달리 의지할 데도 없는 몸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도 갚아야 하고요. 부디 데려가 주십시오. 둘째는 처녀를 데리고 형제들과 헤어졌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부자가 된 큰형이 먼저 와 살고 있었어요. 둘째는 형네 집 옆에 집을 짓고 처녀와 혼인에 살았습니다. 종을 받은 막내 역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걸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을을 찾았지만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하는 수 없이 나무 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쪽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셀렁 어셀렁 막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호랑이는 화가 나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더 많은 호랑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막내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요. 나무에 오르지 못하는 호랑이들은 서로 목마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호랑이가 맨 밑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큰 호랑이가 그 위에 올라타며 차례차례 목마를 태웠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었구나. 막내는 엉엉 울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가 주신 종이나 한번 흔들어보자. 막내는 달랑달랑 종을 흔들었습니다. 호랑이들은 종소리를 듣자 갑자기 흥이 나는지 춤을 추려고 몸을 흔들흔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목마리 휘청거리더니 하나둘 모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맨 밑에 있던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들한테 깔려 죽었지요. 막내는 나무에서 내려와 호랑이 가죽을 벗겨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고기와 뼈도 약재로 팔았어요. 좀처럼 구하기 힘든 호랑이 가죽과 고기 뼈가 비싸게 팔린 덕에 막내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막내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형들과 헤어졌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삼형제 모두 부자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막내도 둘째 형 집 옆에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큰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둘째 형님은 아버지가 주신 동을 저렇게 고이 보관하고 있고 저도 이 종 덕에 부자가 되어 잘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데 형님의 지팡이는 어디 있습니까? 큰형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지팡이로 여우를 때려잡았더니 어떤 사람이 삼천향에 팔라고 매달려서 팔았다. 나중에 들으니 그 사람은 진짜 할머니를 여우인 줄 알고 때려서 옥에 갇혔다더구나. 그날의 형제들 모두 혀를 찼습니다. 그 사람도 돈을 많이 벌려다가 낭패를 보았군요. 큰형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긴 형제들은 평생 동안 욕심버리지 않고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나를 위하는 친구 옛날에 친구가 많아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놀 때도 공부할 때도 여행을 할 때도 늘 친구와 함께였지요. 누굴 만나기만 하면 친구가 많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게는 친구가 꽤 많은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예, 아주 많아요. 그래, 친구가 많은 것은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 가운데 네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는 몇이나 되느냐. 아들은 자신의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부 다입니다. 제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들 자기 일처럼 도와줄 겁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시험해보자. 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거저게 둘둘 말았습니다. 그러자 얼핏 보면 사람 시체 같았지요. 이것을 짊어지고 내 친구들에게 도움을 정해보아라. 아들은 문제없다며 돼지를 얹은 지게를 메고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함께였어요. 아들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 좀 도와줄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말았지 뭔가 여기 시체를 자네 집에 좀 감춰줄 수 있나 그러면 나는 살인죄를 면할 수 있네. 친구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아무리 친구라지만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떡해 친구는 말을 마치더니 매정하게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머슥해진 아들은 머리만 글적였어요. 다른 친구는 가보자꾸나.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앞장섰습니다. 이 친구는 들림없이 나를 도와줄 거예요. 아들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가보기나 하자. 다른 친구 집에 도착한 아들이 똑같이 설명하며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거절했어요. 사정은 딱 하다만 안 되겠네. 그러다 내가 피해를 보면 어떡할 텐가? 친한 친구를 모두 찾아가 보았지만 하나같이 거절하기 바빴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사정해도 들어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오너라. 이제는 내 친구에게 가보자. 아버지가 혀를 찧찧 차더니 아들을 데리고 자기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말했어요. 여보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네. 시체를 가지고 왔는데 자네가 이 시체 좀 숨겨주게 아버지 친구는 딱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얼른 들어오게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는가 시체는 우리 집에 감춰줄 테니 아무 걱정 말게 아버지의 친구는 싫은 기색은 커녕 걱정 가득한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 지게에서 손수 돼지를 내려 집안 깊숙이 감췄지요. 아버지는 그때서야 껄껄 웃었습니다. 너무 염려 말게 놀랐을 자네에겐 미안하네만 우리 아들놈 친구와 내 친구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려고 꿈인 일이야. 가지고 온 것도 시체가 아니라 돼지고 글세. 그것을 본 아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 봐라 너는 친구가 많다고 자랑했지만 그 친구들 가운데 누구 한 명 돕겠다고 나서더냐 라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지만 이 친구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무 말 않고 돕겠다고 하지 않느냐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법이다. 도와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으니 너에게는 친구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다시는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준 세 개의 병 어느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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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 아버지와 어머니 딸 세 식구가 웃음꽃을 피우며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딸 이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예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약한 어머니가 어린 이와를 남기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불쌍한 이와를 위해 새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새 어머니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자기가 데리고 온 딸만 귀여워하고 이와를 몹시 구박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겨울날 이었어요? 참나물이 먹고 싶으니 산에 가서 참나물을 뜯어오너라. 새 어머니가 사나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겨울에 나무를 뜯어오라니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완은 아무 말 못하고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눈 덮인 산에 나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루종일 밥도 못 먹고 참나물을 찾아 산을 헤매고 다닌 이완은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때 마침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녹은 무덤이 눈에 띄었어요. 마른 잔디가 솜이불처럼 푹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완은 무덤가에 앉은 채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이완은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왜 여기서 잠만 자고 있니 참나물을 구해가지 않으면 그 구박을 어떻게 견디려고 참나물 있는 곳에 가르쳐 줄 테니 따라오렴. 이완은 꿈속에서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무덤 오른편으로 한참 가더니 큰 바위 앞에서 말 했습니다. 여기서 배나물 꼴 이도령을 찾으렴 무나 그러면 참나물을 구할 수 있을 어머니가 사라지자 이와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참 이상한 꿈이구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어떻게 알고 나타나셨을까 이완은 의아해 하면서도 어머니가 꿈속에서 가르쳐준 길을 따라갔습니다. 한참 갔더니 신기하게도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바위가 나타났어요. 이완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큰 소리로 이도령을 불러보았습니다. 배나무 꼴 이도령님 그때 큰 바위가 문처럼 스르르 열렸습니다. 이완은 놀라서 기절할 뻔했지요. 꼭 무엇에 홀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완은 정신을 가다듬고 돌문 안을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총각 한 명이 미소짓고 있었어요. 저녀는 누구인데 나를 찾는 것이오. 총각이 못자 이완은 소줍게 말했습니다. 저 배나무 꼴 이도령님 이신가요? 총각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말했습니다. 그렇소. 무슨 일로 나를 찾았소? 실은 우리 새어머니가 참나무를 뜯어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눈천지여서 참나무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한참을 잤다 지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여기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완은 이도령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참나무를 구해주리다. 이도령은 따뜻한 물을 땅바닥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없던 맨땅에서 파릇파릇한 참나물이 솟아나는 것이었어요. 필요한 만큼 뜯어가시오. 이완은 이도령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참나무를 소중하게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참나무를 가져왔어요. 이완의 말에 새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새어머니는 이와가 참나무를 뜯어오지 못할 것을 뻔히 알고 그 핑계로 집에서 내쫓으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대체 참나무를 어디서 구했느냐 분명 어디서 훔쳐왔을 거야. 그렇지? 새어머니는 이와를 마구 야단쳤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딸기가 먹고 싶구나. 가서 딸기를 따오너라. 새어머니는 이와에게 딸기를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한겨울에 딸기가 있을 턱이 없지요. 이와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어디 가서 딸기를 구한담? 이와는 산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도령을 떠올렸습니다. 먼저 가보았던 큰 바위를 찾아 뛰어갔지요. 배나무 꼴 이도령님 이와가 부르자 바위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도령의 물음에 이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새 어머니가 딸기를 따오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이와의 말에 이도령은 걱정 말라며 이번에도 딸기를 한 바구니 주었습니다. 이와는 그 딸기를 가지고 돌아갔지요. 새 어머니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겨울인데 참나물에 딸기까지 따오다니요. 새 어머니는 딸기를 맛있게 먹고 이와를 불렀습니다. 너 이 딸기를 어디서 따왔느냐 솔직히 말해라. 이와는 잠시 망설이다가 새 어머니가 또 꾸중할까 겁이 나 이도령을 만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 사람이냐 귀신이지 아무튼 알겠다. 새 어머니는 궁금한 나머지 이와 몰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와가 그랬던 것처럼 큰 바위를 찾아서 이도령을 불렀지요. 배나무꼴 이도령님. 그러자 정말로 바위문이 세르르 열렸습니다. 아니 먼저 왔던 처녀는 어디 가고 당신은 누군데 나를 찾는 겁니까? 아 당신이 바로 한겨울에 딸기를 따오라고 시킨 못된 새어머니 로군요. 이도령의 말에 새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새어머니는 칼로 이도령을 죽이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새어머니는 이와에게 다시 딸기를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만약 딸기를 구하지 못하면 집에 돌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와는 별 걱정 없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도령에게 가면 딸기쯤이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이도령을 불러도 바위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나무 꼴 이도령님 이와가 목이 터지도록 불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어. 이와는 바위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쪽 구석에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 눈에 띄었어요. 이와는 그 구멍을 통해 어렵사리 바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이와는 입을 덕 벌린 채 다물지 못했어요. 비투성이가 된 이도령이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피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책상 위에 있는 책을 읽거라. 이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책상으로 달려가 책을 들고 정신없이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땅바닥에 흥건히 고여있던 피가 이도령의 몸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상처가 흔적도 없이 아물더니 이도령이 깨어났습니다. 이도령은 잠을 푹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기재개를 켰습니다. 이와는 이도령이 깨어나자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웃었어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나요? 이와가 묻자 이도령이 어찌된 일인지 설명했습니다. 처녀의 새 어머니가 나를 죽였소. 마침 처녀가 와 책을 읽어서 나를 살렸고 려 어떻게 책을 읽을 생각을 했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일러주셨어요? 아무래도 처녀는 나와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소. 집으로 돌아가 새 어머니에게 구박받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삽시다. 이와도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두 사람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밖에 나가지도 않고 굴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새 어머니가 찾아와서 두 사람을 불렀지만 못 들은 척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도령이 배나무 꼴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도령은 그 굴에 공부를 하러 온 것인데 공부가 끝난 것이지요.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나요? 이완은 눈물을 흘리며 이도령을 붙잡았지만 이도령은 집이 걱정이 되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갔다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 걱정 마시오. 이도령은 이와를 안심시키면서 굴 앞에 배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이 배나무가 자라서 굴 쪽으로 가지가 뻗으면 내가 올 것이오. 바깥쪽으로 뻗으면 못 올 사정이 생긴 것이니 이와가 나를 찾아오시오. 이도령은 짐을 꾸려 집으로 떠났습니다. 이와는 굴에서 혼자 지내며 이도령이 심고간 배나무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배나무는 이와의 보살팀에 보답이라도 하듯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한데 배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배나무의 가지는 굴 쪽으로 뻗지 않고 자꾸 바깥쪽으로 뻗어갔습니다. 이제 그분은 오시지 않을 모양이구나. 이와는 슬펐지만 참았어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면 되지. 이와는 짐을 꾸려 배나무 꼴 이도령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먼 길을 떠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고민 끝에 이와는 머리를 깎고 비군이로 변장했습니다. 이 도령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배나무 꼴에 산다는 것밖에 없었지만 이와는 물어물어 배나무 꼴을 찾아갔어요. 한참 가다 과수원에서 새를 쫓는 아이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새를 쫓으며 하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오늘만 우리 배 먹고 내일인 배나무 꼴 이도령네 잔치에나 먹으러 가라. 이와는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예, 지금 한 마리 대체 무슨 소리니? 이와가 묻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내일 배나무 꼴 이도령이 장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해본 소리예요. 이와는 이도령이 장가를 간다는 말에 한참이나 얼어붙은 채 서있다가 아이에게 배나무 꼴이 어디며 이도령네 집이 어딘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스님도 잔치음식 잡수러 가시려고요. 아이는 농담을 하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이와는 아이에게 고맙다고 하고 부지런히 배나무 꼴로 갔습니다. 과연 이 도령네 집은 잔치 준비로 무척 바빴습니다. 부처님께 시주를 하시면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와는 스님처럼 목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안악 한 명이 나오더니 쌀을 한 바가지 내주었어요? 저희 부처님은 쌀보다 좁쌀을 더 좋아하신답니다. 이와의 말에 안악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좁쌀을 가져왔습니다. 쌀이 좁쌀보다 더 귀한데 쌀 대신 좁쌀을 달라하니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와는 밑이 터진 자루에 좁쌀을 담았습니다. 물론 좁쌀은 다 쏟아져 버렸지요. 이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젓가락과 물을 좀 주십시오. 안악이 무슨 일인가 하여 얼른 물과 젓가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와는 젓가락으로 좁쌀을 한 톨씩 집어 물에 씻은 다음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본 안악이 답답한 듯 말했어요. 여보세요 스님 좁쌀을 하나씩 집어서 어느 세월에 다 주워 담으려 그러십니까 쏟아진 좁쌀은 그냥 버리세요 제가 새로 퍼다 다시 드릴게요. 이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곡식을 함부로 버리면 죄를 받습니다. 제가 할 터이니 들어가 안그러미 바라보다가 혀를 찢찢 차며 들어갔습니다. 이와는 하루종일 좁쌀을 주워 담았어요. 다 담고 나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마침 이도령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 날이 저물었는데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이와의 말을 이도령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와는 이도령을 곧바로 알아보았지만 이도령은 묵어가겠다는 비고니가 설마 이와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와가 묵게 된 방은 마침 이도령의 옆방이었습니다. 이도령은 혼인을 하루 앞두고 있었지만 연애대처럼 글을 읽었지요. 이도령이 낭낭한 음성으로 글을 읽자 이와의 마음에는 서러움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함께 살 때 매일 듣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있자니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도령이 야속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머리를 깎고 새님옷을 입고 있다지만 자신을 조금도 몰라봤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이도령의 방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옷은 새옷이 좋습니까? 헌옷이 좋습니까? 이도령이 대답했지요. 옷이야 새옷이 좋은 법이지요. 이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새 사람이 좋습니까? 헌 사람이 좋습니까? 이도령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헌 사람이 좋지요. 이와가 또 말했어요. 옷이야 새옷을 입더라도 오랫동안 정을 나눈 헌 사람을 잊어서는 안되겠지요? 이도령도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래된 사람의 정을 잊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 말을 들은 이와는 갑자기 서름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몰라보십니까? 이와의 말에 이도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요? 누구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스님이 아니란 말씀이시오? 이와는 이와는 울음을 삼키고 이도령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때 이와는 세니목과 염주, 목탁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머리에 소건을 썼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이와를 본 이도령은 소세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와 아니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소? 서방님이 떠나실 때 배나무를 심으셨지요. 그 배나무의 가지가 안으로 뻗으면 서방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가지가 밖으로 뻗으면 모를 것이니 저에게 찾아오라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와의 말을 들은 이도령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찾아오리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구려. 한데 나는 내일 혼인을 하게 되었소이다. 이 일을 어찌 하면 좋단 말이오. 이와는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가서 잠을 자도록 하시오. 무슨 수가 생기겠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도령은 홀레를 치를 신부집으로 갔어요. 신부를 본 이도령은 여간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부가 곰보인 데다가 피부도 까맣고 목소리도 쉬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얽었으면 검지나 말고 검으려면 얽지나 말지. 이도령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색은 내색은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주신 혼처였기에 거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도령이 없는 사이 이완은 이도령의 집에서 나왔다가 며칠 뒤 다시 찾아갔습니다. 새님 옷은 벗어버렸지요. 그때는 이도령도 이미 신부집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갈 곳 없는 몸입니다.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 집에서 일이나 거들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완은 이도령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도령의 어머니는 마음이 어질고 착해 이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완은 이도령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도령이 어머니에게 불쑥 물었어요. 어머니 옷은 새옷이 좋습니까? 헌옷이 좋습니까?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새옷이 좋지. 이도령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새사람이 좋습니까? 헌사람이 좋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사람이야 헌사람이 좋은 법이지. 이도령은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산에서 공부할 때 같이 지내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저 여자입니다. 이도령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와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 졌지요. 하지만 아내를 둘씩이나 둘 수는 없지 않느냐. 두 사람 중 일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사실 이도령은 새로 장가된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이와와 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희 둘이 저 건너 오물가에서 물을 한 동이씩 떠오너라. 단 새아가는 집신을 신고 이와는 나막신을 신거라. 물동이를 이고 올 때는 반드시 얼음판을 지나와야 한다. 이도령의 어머니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 시험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집신은 얼음판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지만 나막신은 조금만 잘못 디뎌도 넘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도령이 정식으로 혼인을 한 새 며느리와 같이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두 사람 두 사람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집신을 또 한 사람은 나막신을 신고 물을 떠오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나막신을 신고서도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지만 집신을 신은 새 며느리는 물을 반동이나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이와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새아가는 신정에 돌아가거라 이와가 더 낫구나. 어머니가 말했지만 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서방님과 백년 가약을 맺은 몸입니다. 절대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본 이 도령이 다시 시험을 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호랑이 눈썹을 뽑아오는 사람과 살 것이니 그리하시오. 그날부터 새 며느리는 호랑이 눈썹을 구하러 시장을 샅샅이 뒤지며 돌아다녔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와는 호랑이 눈썹을 구하려면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산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오두막집이 한 채 나타났어요. 마침 날도 저물어 이와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오두막집에는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이와가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부탁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이 일곱이나 있어서 재워줄 수 없다오. 갈 곳이 없었던 이와는 할머니를 졸랐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마음씨가 좋아보이는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물었습니다. 젊은 저자가 이 깊은 산 중에는 왜 들어온 거요. 그러다가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할머니의 말에 이와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이 산에 호랑이가 사나요? 사실 저는 호랑이를 찾으려고 산에 왔거든요. 이와의 말에 할머니가 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호랑이를 찾다니 호랑이 밥이 되려고 그러시오. 이와는 할머니에게 호랑이 눈썹을 뽑아 가야 한다는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안됐구려. 우리 아들 일곱이 모두 호랑이라오. 하도 오래 살다 보니 사람으로 둔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사람 행세를 하고 사는 거지. 들어오시오. 내가 우리 아들들 눈썹을 뽑아주리다. 할머니는 이와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나도 호랑이라오. 하지만 이제 늙어서 그런지 아들들처럼 사람을 해치고 싶은 마음은 안 든다오. 조금 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대문을 열고 호랑이 일곱마리가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커다란 독 안에 이와를 숨겼습니다. 아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어요.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 군요. 무슨 사람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분명 사람 냄새가 난다고 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니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아들들을 가까이 부르더니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너희들 눈썹이 너무 많구나 속 좀 속 가야겠다. 할머니는 아들들의 눈썹을 뽑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호랑이들 호랑이들 모두 사냥을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이와를 불러 고기 반찬에 맛있는 아침을 차려주었지요. 자, 호랑이 눈썹이요. 어서 가지고 가시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보다도 마음씨가 더 고우세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가오. 할머니가 건넨 것은 노란병과 빨간병, 파란병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던지면 도와줄 거요. 처음에는 노란병, 그다음엔 빨간병, 그다음엔 파란병을 던지면 된다오. 이완은 할머니가 준 호랑이 눈썹과 병 세 개를 가지고 배나무 꼴로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개 섞어라. 네가 도관에 숨어 있었던 것을 모를 줄 알았느냐. 어제는 어머니를 봐서 모른 척 했다만 이제 널 잡아먹겠다. 호랑이들은 이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와는 할머니에게 받은 병 세 개 중에서 노란병을 꺼내 호랑이들을 향해 던졌어요. 그러자 호랑이들 앞에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가시덤볼이 생겼습니다. 호랑이들이 가시덤볼을 치우는 동안 이와는 멀리 달아났어요. 이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는데 호랑이가 또 소리쳤습니다. 이와는 할머니의 말대로 빨간 병을 던졌지요. 이번에는 불붙은 가시덤볼이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들은 할 수 없이 멀리 돌아와야만 했어요. 또다시 호랑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와는 마지막 남은 파란 병을 힘껏 던졌어요. 그러자 호랑이들과 이와 사이에 큰 강이 생겼습니다. 호랑이들은 더 이상 이와를 쫓아올 수 없었지요. 호랑이 할머니 덕분에 이와는 무사히 호랑이 눈썹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도령에게 눈썹을 주었어요. 이와가 호랑이 눈썹을 구해오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곰보며느리는 이와를 보자 귀신인 줄 알고 달아났지요. 이도령의 어머니는 이와가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며 다시 성대하게 혼례를 치러주었답니다. 그리 이도령과 이와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나를 위하는 친구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이야기 이야기에서처럼 친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무조건 믿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진정한 친구가 어떤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마다 진정한 친구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ARE TOO ARE TOO OR 감사합니다.